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토커바웃아트 토커 김찬룡입니다 공간이 좀 특별하죠? 저희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빛의 시어터란 공간 저희 채널 구독하고 계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전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좀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미리 보고 오늘 추천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주변 분위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빛의 시리즈 공간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2012년 프로방스에 처음 시작된 빛의 채석장을 시작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되지 않게 되어버린 공간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재탄생하고 있는 공간이 빛의 시리즈이고 아시아에서 딱 두 개 있는 공간이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하고 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 자리 잡게 된 빛의 시어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빛의 시어터도 1960년대부터 60여 년간 한국의 공연 문화를 책임져 왔었던 이 워커힐 시어터 이 공간을 업사이클링해서 빛의 시어터란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에 26명의 대가의 작품을 이용한 특별한 미디어 아트 공간을 또 이번에 준비해 봤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서 직접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모든 시어터가 이 공간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모든 시어터가 발전했으며 다리를 했는 것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덜란드는 어떻게 지금의 이런 선진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? 아무래도 대항의 시대 때 무역의 발전으로 화려한 찬란한 지금의 성공과 부를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. 이 공간에 와보시면 이 아름다운 당시의 풍경화들 풍속화들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변화와 역사를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나 지금 이 초반에 나오는 이 공간들 이제 보시게 될 이 공간이 우리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익숙한 페이르메르의 또 다른 대표작 풍경의 상징작품인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두 작품이 마오리치아에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페이르메르의 상징작품 대표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이 풍경을 보시면 델프트의 그 고즈넉한 그 마을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.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네덜란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많은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조금 더 이동해서 그 다양한 도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주제한 그 마을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 제 주변으로는 또 다른 네덜란드 바로크를 상징하는 데가 렘브란트의 수많은 시기별 자화상이 각 벽면에 지금 퍼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예술가는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예술가로 유명하죠 이 예술가는 말 그대로 히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20대의 젊은 날 성공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결혼 후 가족, 부인과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말년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후 홀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예술가가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지금 벽면에 나오고 있는 이 수많은 작품 속의 나이대별 그 눈빛을 보고 있다 보시면 실존하는 인간의 그 고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 마침 이렇게 실루엣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작품이 젊은 날 렘브란트에게 성공의 영광을 가져다 준 야간순찰이라는 작품이 소개되는데요 사실 당대에 이런 단체 초상, 군중을 그려놓은 초상화로서는 문제가 많았죠 너무 각자를 좀 다르게 그려놓는 바람에 의뢰하신 분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 이후 렘브란트는 정점을 찍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렘브란트란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전성기에 도달했고 어떻게 끝을 맞이했는지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들을 통해 그 경험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덜란드 대가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빈센트 반고우겠죠 마침 또 여기 오시면 거의 한 12분가량의 시간을 투자해서 주인공에 해당할 수 있는 반고우의 작품을 보여줄 겁니다 반고우의 다양한 작품 중에 이번 전시에서는 거의 한 13분 정도를 할애해서 하이라이트, 이 사람의 만년기 색채예술가로서 완전히 개안한 순간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마스터피스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,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리고 또 다른 모마 미술관에 소장된 별이 빛나는 밤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지금 제 주변에 보이는 게 모마가 소장한 별이 빛나는 밤이죠 여러분 사연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작품에 그려지던 순간은 고우라는 이 예술가가 폴 고갱이라는 인물하고 충돌해서 귀를 절단한 이후 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새벽역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린 게 이 별이 빛나는 밤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물론 원화가 주는 매력이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리고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는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있다 보시면 아 실제 밤 풍경이 이럴 수는 없었겠지만 이 당시 반고우가 느꼈던 감정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울방 혹은 과거의 워커힐 시어토의 분장실에 그대로 살려놓은 독특한 포토존 같은 공간들 그리고 여러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다양한 이벤트 존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족분들 혹은 연인분들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같이 막 누구랑 오시더라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때 더 재밌다 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더 이동해서 이것저것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또 입은 뺄 수가 없죠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만 많이 알고 계신 입생로랑하고도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전성기 구성 작품만 소개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 초기에 고전적으로 그렸던 화풍 그리고 상징주의와 야수파라는 장르의 영향을 받아서 과감한 색채 실험을 했었던 과도기의 작품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몬드리안 하면 딱 떠올리게 되는 구성 시리즈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 예술가가 왜 추상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약간 추상의 엄마? 이렇게 소개되는지 혹은 우리 정석으로 접근할 때 이성적 추상, 차가운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직과 수평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적이면서도 세련된 데스틸, 더 스타일이라는 이 예술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공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쭉 시청을 하시다 보면 몬드리안이 사실 말년기에 뉴욕으로 떠나게 되면서 뉴욕시티 시리즈, 아메리칸 북이욕이라고 보통 소개되는 좀 더 화려해진다고 할까요? 노란색의 선들과 좀 더 작고 오밀조밀한 빨강과 파랑의 이런 점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리드미컬한 작품들을 곧 보시게 될 건데요 몬드리안이란 예술가는 자신의 수직과 수평 속에는 충분한 역동성과 리듬감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그냥 또 원화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워낙 정적이다 보니까 어? 리듬감?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어느 정도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현대의 기술을 통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로 구성을 해 놓으니까 확실히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 수직과 수평의 조합들 속에서도 음악적인 율동감, 리듬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방문하셨을 때 몬드리안까지 딱 만나 주시면은 내가 이제 이번 전실 좀 제대로 다 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의 모습 잠깐 보면서 저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시 재밌게 보고 나오셨나요? 너무 멋지죠? 사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수많은 대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공교롭게도 제가 2주 전에도 사실 네덜란드에 다녀왔고 2주 후에도 출장 때문에 또 나갈 계획인데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이런 수많은 대가의 작품을 본다는 건 사실 이렇게 따로 직업에 의한 게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근데 이 공간에서는 26명의 네덜란드의 수많은 대가의 작품들을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오셔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전시 같습니다 5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페이르메이르, 렘브란트, 반고우, 그리고 몬드리안 이 수많은 대가들의 마스터피스 직접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며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빛의 시어터를 만나본 토커바웃 아트의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 또 뵐게요